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펑효지 사건들이 수단과 방법은 거의 다 뭐 비슷비슷합니다 하여 똑같이 중복되어서 이 일어난 사건들이 대부분이었죠 하여 이런 거는 일일이 뭐 다 얘기를 하진 않고요 조금 독특했던 그 사건들만 끄집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펑효지 일당은 꼬즈까지 합해서 36명을 죽이자 또 그들 3명은 많이 지쳐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때는 또 한창 이 가을 수확을 할 때여서 다들 각자 가을 휴가를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을 때 산시성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여기 헤이지로라는 능마가 있었는데 이놈은 금광에다 엄청 많은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갑자기 이 국가에서 그 금광 자원이 개인 소유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완전 헐값에 이 산시성 정부에 빼앗기게 된 거였죠 하여 사회에 불만을 품은 헤이지라우는 그새 600근이나 되는 폭탄을 이 금광 채굉장에다 가만히 넣었답니다 그리고는 뻥 하고 그 폭파를 시켰는데 한방에 그새 29명이나 살해하였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산시성 정부 고층 간부들도 4명이나 있었고 이 일로 이 산시성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공포 분위기를 만들게 되었죠 하지만 비록 이 일도 크긴 컸지만 그래도 더더욱 충격적인 건 36명이나 죽었는데 경찰 측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제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될 집에서 다들 그냥 쳐맞아 죽었으니 그 지역의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나요 이어 그렇게 휴가는 끝났고 펑려지와 그 일단들은 컴백을 합니다 하지만 이 동네 분위기는 확 바뀌었답니다 네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 집집마다 모두 다 두 가지를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바로 방범용 철문과 셰퍼드 개였다고 합니다 네 그 시절에 이 두 가지를 장사했던 사람들은 펑려지 덕분에 아주 짭짤하게 벌었겠는데요 그러자 띵윙하와 수쇼핑은 어찌할 바를 몰랍니다 이거 이거 이제 자신들이 밥줄이 끊긴 거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펑려지는 야 들아 걱정 말라 문제가 생기면 방법을 대서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뭐 조금만 기다려봐라 내 방법을 대서 그 방범용 철문들을 아주 그냥 쓸모없는 캐철드로 싹 만들어 줄게 그리고 셰퍼드 개들은 다들 쓸데없어서 보신탕으로 만들어 먹겠네 만들어 주겠다 라고 큰 소리를 쳤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았답니다 펑려지는 방범용 철문을 사다가 뭐 어떻게 연구를 많이 해봤지만 아무리 어떻게 해도 끄떡 없었답니다 네 만약에 이 탈로왕 왕엔진이었다면 이러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되겠는데 펑려지한테는 그런 재주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다시 생각해보니 이랬답니다 아니 왜 굳이 안 되는 문을 따야 하냐 이거였었죠 펑려지가 잘하는 기술을 잘 이용하면 이런 건 문제도 아니었답니다 네 그러면 그게 뭐였을까요? 바로 정문으로 안 들어가고 이 벽에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는 거였답니다 아무리 벽돌로 탄탄하게 만들어진 집이라도 펑려지를 막을 수는 없었답니다 이제 남은 건 이 셰퍼드 개들이었는데 사실 이거가 제일 큰 난관이었답니다 펑려지는 셰퍼드를 상대로 독이 들어있는 뭐 음식도 던져봤고 또 단칼에 죽이려고도 해봤지만 상대가 안 됐답니다 셰퍼드라는 이 개종은 아주 너무나도 총명하고 또 용맹했었기 때문이죠 음 하지만 이 셰퍼드를 조용하게 만들지 못하면 그 집의 벽을 뚫기도 전에 다 발각되겠죠 웬만한 사람들이었다면 또 이러한 상황이면 뭐 그냥 포기하고 셰퍼드가 없는 집들을 노력했는데 펑려지는 아니었답니다 아니 셰퍼드도 돈이 없어 못 사는 집들을 털어서 뭐하니? 오히려 셰퍼드가 있는 집들을 요 털어야 단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디가 힘들면 어디로 쳐들어가야지 애들아 걱정말라 나 이 펑려지가 있는 이상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은 있다 펑려지는 이어서 맨날 개시장으로 가서는 그 전문 셰퍼드를 파는데 눌러 앉았답니다 그리고는 야 유심히 관찰하고 또 관찰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관찰해도 이 허점이란 게 보이지 않더랍니다 하여 펑려지는 셰퍼드 한 마리를 구매해서 연구하려고 하였는데요 그러자 에? 그 눈썰미가 까근했던 펑려지는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사납고 험했던 셰퍼드가 그의 앞에서 돈을 주고 이 끈을 잡아 끌자 그 셰퍼드는 조용해지는 거랍니다 이어 펑려지는 대뜸 다시 환불을 하고는 몇몇 다른 셰퍼드한테도 똑같이 실험해 봤답니다 그러자 그러자 말입니다 개시장에서 팔리고 있었던 셰퍼들은 다 똑같았답니다 사실 나중에 경찰들이 조사해 보니까 이것은 많은 딜러들도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랍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은 이 팔렸던 개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한 집에서 태어났고 한 번이라도 팔린 적이 없는 그런 셰퍼들은 이런 특성이 없답니다 하지만 이 싼시성 사람들은 다들 최근에 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다들 구매해 온 거였기에 이런 특성이 있었겠죠 오케이!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야? 얘들아! 작업 시작해보자! 이 펑려지 일당은 목표도 바꿉니다 전에는 그냥 살림살이 집들을 털었었는데 이젠 경찰들이 그런 집들을 준비를 했을까봐 목표를 상점으로 바꾸는 겁니다 펑려지 일당은 또 새벽 3시에 먼저 한 상점인 마당에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셰퍼드가 있게 되면 그 먼저 셰퍼드가 보는 앞에서 교태 띵위호한테 돈을 건네주고는 당당하게 걸어와서 그 셰퍼드의 목사슬 끈을 툭툭 쳤답니다 그러자 그 셰퍼드는 아! 내 또 팔렸구나! 이게 내 새 주인이구나! 하고는 그냥 납작 엎드린답니다 네! 이런 머리가 너무나도 좋은 셰퍼드는 오히려 아무 쓸데 없었죠 차라리 머리가 나빠서 이 지 주인밖에 모르는 똥개보다도 더 못했답니다 이 셰퍼드를 해결했으니 이젠 방범용 철문을 피해서 벽을 뚫어야겠죠 많은 분들은 아마도 의아해 하실 겁니다 아니 아무리 뭐 새벽 3시여서 풍 잘 떼어도 어떻게 그 벽을 뚫는데 모를 수 있냐고요 하지만 그게 바로 펑묘지 묘한 구석이었답니다 매번 펑묘지가 이 벽을 뚫어대며 띵윙하와 쑤샤핑은 엄지손가락을 척 내밀었다고 합니다 역시 두목은 두목이었죠 펑묘지는 그렇게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었던 새 식구의 목숨을 다 끊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당당하게 그 집에 남은 재료들로 요리를 척 볶아서는 또 그 시체들 곁에서 이 배불린 먹은 뒤에야 떠났다고 합니다 물론 또 그 사이에 뒤져낸 몇백 위헌이 돈과 또 담배 몇 보드도 척 챙기고요 이런 상점은 많지 않아서 뭐 하루에 몇 집씩 털기는 힘들었지만 다들 상점마다 그 현금은 다들 두둑이 있어서 좋았답니다 이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몇 군데의 상점을 아주 그냥 무난하게 털고 털다가 또 드디어 임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모든 사건들 중에서 제일 격렬했던 한 차례의 사건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그 목표로 된 집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집이었답니다 보시다시피 이 집은 상점이 아닙니다 근데 왜 해서 털어냐면요 바로 이 집 큰 마당에 세워져 있었던 버스 때문이었답니다 그 시절에 개인으로 버스를 운영하는 집들은 웬만한 집들이 아니었겠죠 하지만 펑묘지는 이 집안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또 어떠한 무서운 놈도 살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찜하게 되었답니다 이후 새벽 3시가 되자 이것들은 또 슬슬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 아주 숭련될 솜씨로 날아 들어간 거죠 이 집에는 또 마침 희한하게도 셰퍼드나 뭐 반법용 철문 같은 게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펑묘지 작전은 이르 했답니다 1분 안에 이 3명이 모두 동쪽의 룸으로 쳐들어가서 빠른 시간 안에 해치우고 또 재빨리 서쪽 룸으로 쳐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면 그도 이 룸들에 대체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랐으니까 안전하게 모두 다 함께 모여서 다니자 이었답니다 오케이! 이어 작전대로 먼저 혼자 떨어진 그 동쪽 방으로 쳐들어갑니다 뭐? 뭐야 니들? 여기서 뭐하는 거야? 이 집 남자 주인 왕지앤후이가 이 박차고 일어나 반항해보려 하지만 바로 띵위호한테 몽둥이를 맞습니다 하지만 왕지앤훠는 그 띵위호의 다리를 꽉 잡고는 죽어라 놓지를 않았답니다 여 보다 못한 수시옆핑이 척 나서서 왕지앤훠한테 다가갔는데 에? 갑자기 이 곁에 있던 왕지앤훠 와이프인 주시핑이 수시옆핑이 다리를 꽉 잡았고 또 이빨로 꽉 물어놓기까지 하였답니다 그러자 수시옆핑이 비명소리에 이 왕지앤훠 부부의 고함소리 아주 그냥 난장판이 되었죠 에헤 그 가지가지한데? 이 보다 못한 퍽묘지가 돼지카를 들고 나섰는데 에미야 그 무슨일이야? 라고 이 서쪽이 집에서 울려 퍼졌답니다 하아 이때쯤이면 이미 저쪽에도 쳐들어가야 되는데 니네 지금 뭐하니 어?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 놀아 내 먼저 쳐들어갈게 퍽묘지는 돼지잡이 카를 어깨에 척 메고 흔들흔들거리면서 이 서쪽이 집으로 향합니다 이 서쪽 집에는 할아버지 왕진천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쪼말링이 먼저 마당으로 나왔답니다 그러자 그걸 본 퍽묘지는 단칼에 끝내버리죠 자자 또 오나야! 여기시에 등등하게 이 쳐들어가는 퍽묘지한테는 또 한 사람이 덮쳐들었답니다 네 그것은 바로 왕진천 할아버지였답니다 퍽묘지는 왕진천을 발로 차 눕히고 자신이 돼지카를 높이 높이 쳐들었답니다 또 한방에 찍어 보내드리려는 거죠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깨악 하는 비명소리와 함께 뭐 박지처럼 생긴 게 날아왔답니다 그리고는 퍽묘지를 와락 감싸고 함께 그냥 대굴대굴 넘어가는 거였답니다 네 이것은 이 할아버지 큰 딸이었던 왕홍샤였는데 할머니가 쓰러지는 걸 보고는 그냥 잽싸게 집에 들어가서 큰 이불을 갖고 나왔답니다 그리고는 그 이불을 쫙 펴서 퍽묘지를 향해 그냥 확 덮쳤던 거죠 그러면 그 효과는 어땠을까요? 확실했답니다 퍽묘지는 너무나도 놀라서 돼지칼까지 떨어뜨렸으며 왕홍샤는 또 그걸 잡았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퍽묘지 머리를 향해 확 날렸는데 하지만 퍽묘지 머리에는 이 이불이 씌워져 있어서 그나마 목숨은 건졌답니다 하지만 깜짝 놀랬겠죠 이제껏 수십 명을 죽이며 다녀도 이렇게 이불에 쌓여서 자신이 칼에 지키우기는 처음이었음이 말입니다 퍽묘지가 나중에 말하기를 그 이불이 씌워져 갑자기 캄캄해지니 그냥 두려움이 막 몰려왔는데 거기다 또 자신이 돼지칼에까지 맞게 되니 그냥 더더욱 쫄았다는 겁니다 퍽묘지는 이어 자신이 돼지칼도 버리고 나몰라라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이 동쪽 룸에서 두 명을 처리하고 돌아온 띵위하와 수쇼핑도 이 퍽묘지가 달아나는 걸 보고는 냅다 함께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때 그제야 버스기사가 이 자기 방에서 푸시시 해서 눈을 비비며 나오는 거였답니다 야 도끼 잡아라 저놈들 강도들다 저놈들 잡아라 이 집 큰딸인 왕홍샤는 지금 퍽묘지 돼지잡이 칼을 휘날리면서 그 버스기사를 향해 소리지르는 거죠 이 버스기사도 이 옆에 나무패는 도끼를 들고는 그들 뒤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퍽묘지 일당은 더더욱 그냥 혀를 가로물고 도망을 쳤겠죠 퍽묘지 말대로라면 그들 셋은 남쪽으로 70리를 도망치고 나서야 그제야 숨이 차서 멈췄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한 차례의 악마들 중의 악마가 평범한 아줌마한테 혼쭐이 난 사건이었답니다 어떤 분들은 또 헤헤 그럴리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건 다들 사실입니다 보통 중국 집안에서는 이 여자들이 엄청 센데 이게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였죠 결국 그번 사건은 왕지앤화의 주시핑 그리고 쪼마일링 등 3명이 사상자만 내고 나머지는 살았답니다 이게 다 아줌마 왕홍샤의 활약 덕분이었죠 위급한 시기에 이 정신나감 놈들을 제압하는 데는 이불만큼한 무기가 없답니다 그냥 확 덮는데 성공을 하면은 헤아려 나오기 쉽지 않답니다 펑묘지는 이번에 처음으로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요 그럼 먼저 치료를 해야겠죠 그들은 이미 70리를 떨어진 다른 마을이었기에 그럼 잠시나마 안전하겠죠 이 부근의 작은 집묘소를 찾아서는 이 펑묘지 머리를 처치도 하고는 또 붕대까지 싸맸다고 합니다 이 돈을 또 조금 더 쥐어주고는 이 집묘소에서 아침 식사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먹을 게 있을 때 많이 먹어둬야겠죠 그들은 그냥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먹고 나오자 이미 날은 밝았답니다 아.. 배도 불렀고 살았다야 오늘은 인자를 아주 제대로 만나서 잘 안 되는 날이구나 우리 돌아가서 좀 쉬고 다시 하자 이 그들은 마을을 벗어나려고 마을 밖을 향해서 흔들흔들거리며 기분 좋게 나갔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말입니다 마을이 끝에 있었던 유일한 통로에까지 도착하니 그 앞에는 경찰들이 처음 맞고 있었답니다 그리고는 지나가는 행님들을 하나하나 세워서는 신문을 하더랍니다 어라? 형님 저기 짭새들이 신문하는데요? 아니면 우리 지금 나가지 말고 이 산속이라도 잠시 동안 숨어 있기쇼 네 그러자 퍽묘지는 당황해합니다 어.. 아니다 아니다 지금 우리 못 나가면 우리 무조건 잡힌다 저놈들 지금 출입구만 봉쇄했죠 근데 조금 이따 날이 완전 밝아지면 이 수백 명의 경찰들이 이 작은 마을을 그냥 샅샅이 수색할 거다 그때되면 이 날지 못하는 이상 무조건 잡히게 돼 있다 살겠으면 우리 무조건 지금 나가야 된다 네 그러면 퍽묘지 일당은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잡힐까요? 아니면 또 퍽묘지가 자라는 병법을 써서 이 위기를 모면하게 될까요? 다음 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재